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베비를 맡고 있는 김익주 목사입니다. 2년 전에 예원교회로 인도받게 되었고요. 전도사로 와서 준목이 되고, 또 전에 안수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첫 설교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갓 안수받은 저에게 이 자리가 아주 떨리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요. 아, 그렇지.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 앞에서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자 이렇게 언약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요. 절대 제자가 누릴 새 서밋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미션을 심겨주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요. 확실한 목표와 미션이 없다면요. 우리는 열심히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미션이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 지속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말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수요예배를 인도하라는 미션을 받고 완전히 24했습니다. 잔학계나 수요예배 잔학계나 수요예배 김포 현장 가서 다민족들이 얼마인지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수요예배로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수요예배 수요예배 24 24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미션이 확실해지면요. 우리는요. 24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션이 확실해지면요.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절대 제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절대 제자로 부른받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가 힘든 현장입니다. 우리 절대 제자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서 과연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나 그리고 CRL이원 잠깐 단기 성교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본 메시지를 해주고 강의, 특강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뭔가 미국식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교회도 미국식으로 뭔가 예배를 인도하고요. 목사 메시지 하는 것도 미국식으로 하는 걸 원하고요. 뭔가 미국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아프리카로 가져오자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그랬어요. 미국 지금 교회 문 닫고 계신 거 아십니까? 미국 지금 교회 가면 여기는 지금 젊으신 분도 꽉 차 있잖아요. 미국은 제가 미국 30년 살았습니다. 미국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세요. 그걸 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역이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왜냐?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미국식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 오직 복음과 성경이 만한 존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말했듯이 계속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 문 닫았고요. 계속 앞으로도 문 닫을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교회에 공격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냐 정말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미션은요. 주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 보면요. 모든 미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대면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현장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컴퓨터 스크린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하나님 가능하시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들 빨리 전하세요. 모든 교인들, 모든 친구 전 교인이 참된 대면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미션 붙잡고 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뭔가 잊혀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1인 1 교회와 운동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인 1 교회와 운동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전략을 잡고 그래 내가 한 명은 데리고 오자. 한 명은 데리고 오자고 언약 붙자고 시작했는데 나까지 교회를 안 오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 또 뭡니까? 본당, 헌당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죠. 본당이 헌당이 돼야 예원교회 같은 이런 참된 대표적인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이 교회를 문 닫고요. 전세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는 문 닫고 참된 복음 성교할 수 있는 교회도는 없고요. 전도자가 없습니다. 예원교회가 빨리 힘을 얻고 답을 내서 전세계 살리는 237 빈고사님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미션들을 굳게 붙잡아야지만 올바른 방향이 나오고요. 지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는, 랩렌트를 살리는 미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사단이요. 흑암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미국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 표현 아시죠? LGBTQ 아시죠? 레스피언, 게이, 바이, 트랜스, 그리고 퀘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요. 3년 전만 해도요. LGBTQ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좀 알아보다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두웨인 웨이드라는 농구 선수 아시죠? 그 사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빠,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래. 이러는 거예요. 난 남자 하기 싫어. 그러니까 두웨인 웨이드가 그래? 그래, 나는 너를 존중해 주고 싶어. 그래, 그렇다면 나는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뉴스 화가 돼가지고 너무 멋진 사람이다. 두웨인 웨이드 정말 농구도 잘하고 정말 인간서도 좋고 정말로 멋진 부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고 LGBTQ 플러스라고 하더라고요. 플러스는 뭐냐? 내가,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내일 아, 난 여자가 되고 싶네. 그러면서 난 여자야 이제부터 라고 믿는 거예요. 몸은 남자고 다 남자인데 여자야. 여자가요. 다 똑같은데 나 오늘 남자야. 하면서 남자 화장실을 가요. 나 오늘 여자야. 그리고 여자 화장실을 가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쵸?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중독시대, TV, 게임 모든 게요. 사단의 문화로 쫙 퍼트렸어요. 어디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도록 거미줄을 쳐놨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 랩렌트를 무너뜨려고 모든 작업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뭘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귀한 랩렌트들 우리 교회와 연결된 모든 귀한 랩렌트들에게 보금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답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들도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손잡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랩렌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도 어느 문제가 와도 어떤 문화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보금 앞에서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세계보금할 수 있는 랩렌트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죠. 또 뭐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 3층 빈 곳을 살리는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 3, 7을 하니까요. 너무 방대하죠. 빈 곳 하니깐요. 무슨 어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생존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느껴져요. 우리가 저는요. 미국에 30년을 사는데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 한국 가서 만나고 있어요. 한국 가서 미얀마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 가서 방글라데시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카렛 민족?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 가서 처음 만났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구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2, 3, 7 나라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겠습니까? 2, 3, 7 나라를 살린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꼭 다민족뿐만 아니죠. 복음 못 듣는 죽어가는 그 모든 빈 곳 현장을 살리는 미션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쭉 살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진 교회, 무너진 후대들 2, 3, 7 모든 저주재앙이 모인 그 미국이라는 현장에 이 시대의 로마라는 그 현장에서 제가 10살 때 이민 가서 쭉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저는 불신자가서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한 게 저를 어디 중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제 이름을 찍게 했어요. 그래서 제 한국 이름이 김익주예요. 더하리기 기둥주. 그래서 복음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기둥을 더하는 자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익주 좀 촌시잡잖아요. 아 익주가 뭐야? 그런데 어쨌든 쟤는 재해석해서 그것도 상처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 갔더니 저를 어떻게 약올리는 줄 아세요? 애들이? 익주잖아요. 익주. 미국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익주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익추! 이러는 거예요. 성하님. 제 이름은 그렇게 약올리는 거예요. 익추!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미국 현장에서요. 불신자 가정이지. 보금없지. 영어는 한 번에도 못하고 가가지고 막 약올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눈이 작아지거든요.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웃으니까 눈 작다고 약올리고요. 학교를 봤는데 저 혼자 한국 사람이네? 그런 학교가 다 있습니까?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리든지 매일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랐어요. 그렇게 많은 상처, 어려움, 가정 힘든 부분 많이 걷고 자라다가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군대 가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군대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군대 가고 싶습니다. 없죠, 아무도. 저는 미국 시민권자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 빨리 나 혼자 살고 싶다. 군대를 가겠습니다. 자진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갈 거면 좀 뽀대나는데 가자. 해병대 갔습니다. 해병대.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 생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한 번 행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한 번 살아남아 보려고 어떻게든 한 번 정말 성공해 보려고 나름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도 가고요. 제대한 다음에 일도 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떠난 제 마음에 그 공허함 어릴 때부터 가진 나의 상처 나의 공허함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걱정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복음 가진 존대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막 인생이 변했냐 갑자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고 나니까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하고 나니까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기분도 똑같고 상태도 똑같고 변한 게 없었는데 점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제가 치유받고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는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될 일들 뿐이었는데 지금 복음 속에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나같이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준비해 두셨구나. 모든 것이 과정과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다민족 사역하려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가서 다민족들을 보니까요. 제가 미국 가서 겪던 어려움들 그대로 겪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지금 제가 사역하고 만나고 가정 문제, 어려운 문제, 개정 문제, 개인 문제 모든 부분들이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건네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구나. 모든 게 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미션을 붙잡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여기에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상처를 가지고 왔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미션으로 붙잡는 참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절대 제자로 부른받은 여러분들이 누릴 세 가지 서밋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절대 제자가 누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요.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위드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희같은 복음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을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위드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모든 걸 함께 하셨어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전하는 것,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영원히 할게 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참된 길 되신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위드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잇고요. 그 많은 걱정, 근심 속에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요. 걱정을 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면 좀 이렇게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막 이게 릴렉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은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쉬었냐. 예배 회복을 통해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뭐 다른 게 없어요. 예배하러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치유였어요. 그 자체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요. 정말 성취자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요. 저녁에 누워가지고 누가 말하지는 않은데 그 주보 욕 딱 가지고 마치 무슨 연애 편지 보듯이 누워가지고 연애 편지 보듯이 주보 보면서 야 그렇지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예배 회복하는데 저에게 치유가 왔습니다. 치유가 왔다는 게요. 지금은요. 잠을 너무 잘 자요. 못 자서 안 다릅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자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 나 잘게 하고 툭툭 자요. 상상도 못해요. 절대 잠을 못 자는데 근데 잠을 자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잠을 못 자게 하면 모두 흑암새가 떠나갈지 이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회복하고 말씀 안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드의 축복 영적 섬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인만 외. 나와만이 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인만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저희 영어회부에서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예배부, 청년부 따라서 집중을 해라. 청년부는 WRC 했죠. W 뭐였죠? Winning, Routine, Coram Deo.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이름을 멋있게 짓고 싶은데 우리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 했더니 우리 예배부 임원을 한 번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였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된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자. 그래서 약자 REST 적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REST. 자, 뭐겠습니까? Restoration of Essential Spiritual Time. 자, 영어 잘하죠? 자, 이럴 때 배우세요. Restoration of Essential Spiritual Time. 약자 따서 REST.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갖는 자체가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주중에 낮에는 미션하고요. 쓰고 외우고 막 다 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우리 담임족들이 할 수 있을까? 예배 겨우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라고 하면 다 뛰쳐나가는 거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걱정이 됐는데요. 그것도 진짜 제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한국 사역자보다 더 일찍 나오고요. 미션 하라는 거, 구원의 길 쓰고 외우고 하는 걸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3주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뭐랬냐? 우리 어제는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초청을 하자. 초청을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어저께 그 초청 날 예배를 드렸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40명 초청돼서 왔습니다. 40명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저는 생판 모르는 얼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같이 다 영접하고 그런데 저희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흥분하셔가지고 다들 저희 카톡방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계속 이렇게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는데 속으로는 이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하는데 뭐냐면요,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모든 사람을 느낄 정도로 입마늘로 하느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영적 서민시로 내가 쓰고요. 우리가 쓴다면요, 그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고 모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위드와 임만을 축복을 누르면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영적 서민시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 이제는 원리스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영적 서민시 누리는 자가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가 누릴 전도 서민 제가 말한 듯이 영적 서민은 전도 제자가 있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원약은요 바로 전도 서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전도라는 전도도라고 해석된 한국 단어가 헬라우론은 캐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를 대신해서 공식적인 선포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참된 복음을 선포할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예요. 선명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선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최고 인만을 영적섬의 축복을 드리고요. 그 힘을 가지고 담대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까? 사단에게 잡힌 운명을 살릴 왕대신 그리스도를 담대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이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데 여러분만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참된 왕대의 권세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담대에 전하는 것이죠.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 공부하기 전에 제가 간호사였어요. 미국에서 간호사 좀 안 어울리죠?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갔다 간호사 공부하고 간호사 공부하고 목사 공부하고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간호사로 갔는데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제가 그때가 갓 영접하고 갓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어떻게 전하지? 막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던 그 친구 하나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제가 가운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갈아입는데 이분이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하시는 분인데 한 5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 몸이 이소룡 이소룡 진짜 저는 칭팬쪽도 부끄러울 정도로 50대 후반 되신 분이 가슴 딱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모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팔도 그런데 몸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태어날 때 한 팔이 없고 잘하고 장애를 가지고 다 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들어요. 학교 간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책을 땅바닥에 쌓아놓고 이 팔, 하나 없는 팔을 책 위에 놓고 매일 푸시업을 했대요 그 50 후반 넘으신 분이 한 번 한 번 100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 아무도 한 번 해서 100개 한 번 하시면 없을걸요 남자분들 중에 하신대요 유목사님의 300개 하신다고 한 번 메시지에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벽의 기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저도 30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젊은 친구들이 몸 좀 만들어볼까 해서 운동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슬퍼가지고 한 번 극복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 사단의 붙잡힌 운영, 영혼 마음속에 무슨 말이냐면 찡하면서 이게 복음 전할 시간표구나 너무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당신의 모든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때부터 저랑 같이 수술방에서 수술방입니다 수술방에서 달합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합방을 제가 할 줄 압니까? 기도를 압니까? 아주 편없고 일읽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힘을 얻고 또 얼굴 표정도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순간 간호사 하나가 오더니 하나 막 너무 악몽을 꿔서 시달린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왜 시달리냐? 절대로 안 시달릴 방법이 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수술방에서요 여러분들 수술방 아시죠? 모자 쓰고 가운 쓰고 이렇게 하고요 그 테이블, 수술하는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다섯 명씩 모여가지고 달합방을 하긴 거예요 사람들이 쟤들 뭐하냐 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요 정말 은혜받고 현장의 문이 열기 시작하는데 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준비한 현장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사단에 붙잡혀 죽어가는 저의 영웅들의 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확신이 저한테 확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답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나아가 선포할 참된 그리스도냐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사단에 잡힌 운영을 살릴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뭡니까?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죄와 저주와 운명에 잡힌 자들을 구원할 제사장의 권세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주, 죄와 저주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이요? 오래된 기독교 배경이지만요 보금하는 사람 정말 만나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사역하고요 많이 했어요 대학 사역한다고 캠퍼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전도도 하고 찬양 전도도 하고요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 만나면요 교회 다닌대요 물어보잖아요 보금? 양큼도 몰라요 그리스도? 이해조체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의 시카고 명문대학입니다 미국 전 세계 탑 텐 대학 중 하나입니다 거기 기독교 클럽에 가게 돼가지고 우리 연네타나가 거기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초청 받아서 제가 메시지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 40명 완전 엘리트들만 모였어요 부담이 되긴 했는데 제가 별로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보금을 전하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 혹시 여기 앉아계신 분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요 딱 이랬습니다 조용 딱 아무도 제 눈치를 살살 피하면서 제가 힘이 나가지고 아 그렇지 힘이 나가지고 여기 크리스천 클럽 맞죠? 뭐 머슬룬 클럽 아니죠? 막 장난도 치고 네 보금 몰라요 그러면 자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네 살 아들도 아는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금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또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 3직 기름부음 받은 직분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보금 전했습니다 그 친구들 다 같이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재와 저주의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절대 제자가 현장에 없습니다 얼마나 예언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이 모든 현장에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는 참된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옥 배경에 붙잡힌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길대신 선지자 그 답을 아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절대 제자는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가 누릴 기도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 전도 서밋 기도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상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이바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바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울 때 살인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숲라는 단어 숲라는 단어는요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박살내겠다 숲을 만들겠다 숲 죄송합니다 숲을 만들겠다 박살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흑암을 결박시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들을 유치원으로 처음 보내는 날이 있었어요 첫 예 갓 4살, 5살 되는 아기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보내네요 그게 좀 뭉클하잖아요 처음으로 타고 가는데 그리고 가서 기다렸어요 오는 날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이 어린 아이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상처도 있고 여기도 하고 아니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던 어떤 형아들이 때렸대 뭐? 이런 에이바 같은 놈들 내가 니들 수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애를 보내고요 제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편안한 옷으로 나시티를 입고 오랜만에 아이언을 펌핑을 하면서 근육을 좀 키우고 푸시암을 좀 하면서 그 내릴 때를 갔어요 나시티 입고 버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제가 버스를 올라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아들 보고 이리와 안아가지고 딱 안고 그 무리들을 쳐다보면서 에이바 수품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도 우리 아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벗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언약부작과 담대히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빛 그 빛을 전해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그때는 게임 오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내 개인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제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아멘 절대 제자 평신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예배 회복되니까 뭐 다들 오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정말 언약 붙잡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세요 영적 서밋 전도 서밋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덕후라는 단어 그리고 또 마니아라는 단어 여러분 들여봤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말에 서툴러서 찾아봤어요 덕후란 무슨 뜻인가 보니까 한 가지 분야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뜻한대요 마니아는 또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나 대상을 광적으로 즐기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시선이 그랬잖아요 이런 마니아들 덕후들 보면 아유 저것들 저 시간 낭비하고 있네 그렇게 보라왔잖아요 근데 요즘엔 틀려요 그런 덕후들 그런 마니아들이 지금 돈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를 보세요 유튜브에 잘나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광적으로 한화를 타고 들어가지고요 거기 완전 메스터가 됐어 그런 사람들이 콘텐츠를 내오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고 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보는 7살 아들이 보는 네모 아저씨입니다 네모 아저씨 이렇게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종이 접는 사람이에요 네모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요 종이를 접어요 아저씨가 귀여운 목소리를 내면서 종이를 접어요 그걸 재밌다고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유튜브 시대가 없었다면 아이고 저거 뭐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모 아저씨 종이접이 아저씨 그 종이접이 아저씨가 이름을 떨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니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영적 서비 마니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서밋 기도 서밋 그리고 영적 서비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후대와 빈 곳을 살리는데 올인하는 복임 마니아로 되기를 예수님의 윤호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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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